뜻인 친구들 안녕 아 네네 모티브 맛집이 되기 위해서 또 오랜만에 모티브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각 모티브를 떠볼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래니 패턴으로 원형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각으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워놓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은 항상 하듯이 이렇게 해서 매직 링으로 해서 이렇게 첫 코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사슬 기둥을 3개 올려 줄 거에요 사슬을 하나 둘 셋 3개 올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매직 링 자리에다가 잠깐 초점이 안 맞았네요 매직 링 자리에다가 한길길뜨기를 열 하나를 더 해줄 거에요 열 하나 열 하나를 더하면 1층은 처음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12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 사슬 기둥 올리고 어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11개에서 총 기둥 12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쪼로록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했으면 이제 여기 매직 링을 타이트하게 당겨서 오므려 줘야죠 타이트하게 당겨서 오므려 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층층이 배색하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음 그 다음 색상을 음 들고 올게요 자 그 다음 색상은 요렇게 쨍한 핑크색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을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를 빼서 색을 바꿔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 일단은 여기 바로 아래층으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고랑뜨기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랑뜨기는 이렇게 위에 코에 찌르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쪽으로 기둥 사이로 이렇게 깊게 찌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랑뜨기 고랑뜨기니까 이렇게 깊게 그냥 쑥 넣어서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아래쪽으로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놓고 뺀 다음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두 개 하나 둘 올리면 이제 기둥 완료 했으면 방금 여기 짧은뜨기란 이 코에다가 고랑뜨기로 역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하나 더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한 코씩 넘어가면서 고랑뜨기로 한 코에 두 개씩 쭉 한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다음 코에다가 이 위에 코가 아닌 여기 아래 고랑뜨기 깊이 찔러서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나 둘 했으면 또 다음 코에 고랑뜨기로 하나 둘 해서 한 코에 두 개씩 쭉 해서 또 한 바퀴를 마저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면은 쭉 다 모든 코가 채워졌죠 그럼 이제 또 첫 번째 두 번째 코 타락 쭈르륵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2번 층 완료 2번 층을 완료했으면 이제 다음 층에서 또 배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뒤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다가 바로 아래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바로 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바로 하나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해서 기둥을 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방금 여기 뜬 이 코에다가 이 코에다가 어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해줄 거예요 고랑뜨기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자 이렇게 그럼 이제 기둥이 세 개가 생겼죠 이번 이번 층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둥을 두 개씩 건너 가면서 이게 한 묶음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건너 가면서 고랑뜨기로 이렇게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엔 또 하나 건너서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아래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또 돌려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실은 필요 없으니까 어 어 이전실들은 자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칸씩 건너면서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 세 개씩 한 바퀴만 세 개 하면은 또 2번 층도 가득 채워줬죠 이렇게 이게 보시다시피 고랑뜨기를 하면 뭔가 기둥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에다 넣으면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지만 기둥 사이에 넣으면 이렇게 벌어져서 뭔가 확실히 구분된 느낌을 줘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륵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2번 층 완료 자 했으면 이제 다음 층 올라가야죠 다음 층 올라가면서는 어 이제 어 사각형으로 만들 틀을 이제 바꿔줄 거에요 그래서 이제 바탕색인 바탕색으로 할 거고요 바탕색은 이렇게 어 진한 회색을 들고 와 봤어요 자 이렇게 뒤에다 놓고 또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고 기존의 실은 타이트하게 당긴 다음에 자 이렇게 색을 바꿨으면 바로 아래로 이렇게 또 이번 역시 이렇게 고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짧은뜨기를 하나 했으면 이번 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어 다음 기둥을 넣을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그거 여기 기둥 하나 둘 셋 건넌 여기다가 고랑뜨기를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고랑뜨기로 했네요 고랑뜨기로 이렇게 고랑뜨기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여기 기둥 3개 건너서 고랑뜨기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여기다가 고랑뜨기로 짧은뜨기 해서 또 쭉 한 바퀴를 또 마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했으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은 잠깐 비워놓고 이제 사슬 3개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사슬을 하나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여기 제일 첫 짧은뜨기 윗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긴뜨기를 여기다 제일 첫 번째 짧은뜨기 윗 코에다가 긴뜨기로 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다음 층에 올라갈 때 코너 부분에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죠 모티브는 코너에서 올라 사각 모티브는 코너에서 올라갔을 때 가장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일단은 아래쪽으로 한번 요렇게 짧은뜨기로 해서 한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자 이렇게 그리고는 바로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기둥 세 개를 한 세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가 여기 구멍이 여기 사슬로 만들어진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하면서 넘어 두 번 넘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그러니까 이렇게 사슬을 감싸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셋 했으면 또 그 다음 사슬에다가 이렇게 감싸면서 하나 둘 셋 했으면 또 이제 그 다음 이 그 다음 사슬 부분이 이제 코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한길긴뜨기를 또 세 개를 해주고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둘 셋 한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같은 구멍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코너를 꽂고 줬으면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쭉 마저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길긴뜨기를 세 개 세 개 한 다음에 코너 코너 자리 셋 셋 셋 이렇게 세 개씩 두 번 그리고 코너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한 요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면서 한 바퀴를 쭉 마저 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기둥이 올렸던 자리에는 기둥이 세 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여기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세 개 했으면 이제 사각형이 다 채워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사슬 세 개로 넘어갈 게 아니라 한길긴뜨기 아 사슬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루룩 올라가서 여기다가 긴뜨기 긴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이번 층을 완료해주고 그러면 이제 다음 층 올라갈 때도 바로 또 코너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아래로 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했으면 이제 그 바로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해서 또 기둥 세 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기둥 아래쪽에 기둥 세 개씩을 건너면서 하나 둘 셋 건너고 여기다가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또 세 개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요렇게 하면 또 아래쪽에 기둥 세 개를 건너서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둘 셋 평면 부분을 진행할 때는 계속 이렇게 이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고랑뜨기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세 개를 건너서 고랑뜨기로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자 세 개 했으면 이제 그 다음 구멍은 이제 코너 자리잖아요 코너 자리는 아래층과 똑같이 한길 세 개 사슬 세 개 한길 세 개 해서 또 꺾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사슬을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같은 코에다가 하나 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면이 또 채워졌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여기 고랑뜨기로 한길긴뜨기를 셋 셋 셋 이렇게 세 번 해주고 코너에는 한길 셋 사슬 셋 한길 셋 이렇게 해서 이 패턴으로 또 쭉 마저 한 바퀴를 돌려서 사격형을 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마지막 여기 기둥이 세 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채웠죠 이제 마지막은 여기서 2번 층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돗바늘을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빼뜨기하는 코 여기다가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실이 나와있는 이 코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여기 그 전에 했던 코 아래 사슬에다가 사슬 뒤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조명을 응 요렇게 그 방금 꿰뚫었던 사슬 아래 사슬에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빼줄 거예요 요래 빼서 이제 코를 당겨주면서 다른 코와 사이즈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아래 사슬 바로 아래 사슬로 이렇게 하나 걸어서 뒤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은 바로 음 이렇게 사슬을 타고 사슬을 타고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숨겨주면 요거는 이제 다 숨긴 거니까 잘라주고 이제 남은 실들을 각각의 색상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색은 요렇게 뭔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짧은뜨기 기둥 이걸 에다가 엮는 식으로 찔러서 이 사이로 넣어주면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겨자색은 겨자색 타고 아래로 내리면서 숨겨주고 핑크색 핑크색도 아래쪽에 있던 겨자색은 기둥 위로 기둥 위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실들도 다 숨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남은 것들도 호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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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는 핑크쪽에 핑크는 핑크쪽에 자 이렇게 숨겨주고 그리고 마지막 녹색은 그냥 녹색 아래로 녹색 기둥 타고 이렇게 이렇게 사슬을 감싸면서 이렇게 사슬의 뒤쪽 감싸면서 이렇게 넣어주고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이제 다 숨겼으니까 자르면 모티브 또 다른 사각 모티브 완성 예에에에에 자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모티브 다 만들면 뭐한다 또 스팀질 한번 해줘야죠 잠깐 또 스팀 다림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팀을 매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아주 깔끔한 사각 모티브가 나옵니다. 아이고 초점이 안받았네 아 네네 이렇게 색상 대충 골라봤는데 색상이 되게 이쁘네요. 이 색상을 여러개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큰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각 모티브를 만들어 봤구요. 모티브 맛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장 돌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위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. 어 지금은 이건 스팀을 좀 대충 해가지고 모양이 좀 돌잡혔는데 요렇게 반듯하게 잡힌다는 점 아 네네 아무튼 또 이렇게 오늘 영상도 음 유익하셨길 바라고 아무튼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은 뜻인 친구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